워싱의 성인은 충족몰이 배웠으니까 노래 조금 하고 나서 또 배우게 상례소서이, 목 풀고 그 다음에 거시기를 내야지 뭐지? 탕가를 상례 아따 목소리 참말로 부지다. 시작! 아따 목소리 참말로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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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화류 시작! 동방 화류 서방 화류 아따 목소리 참말로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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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래 난조 여래 법정 진언니 옴바 아하아 가라이요 거기까지 무상심심부터 했나? 내가 광대가 없는 것부터 광대? 왜 무상심심부터 광대 원만 시작 광대 원만 무예 대비보살 무예 대비보살 무상심심 무상심심 미묘법 미묘법 안검 난조 여래 난조 여래 법정 진언니 법정 진언니 옴바 아하아 아라이요 옴바 아하아 아라이요 무상심심 무상심심 미묘법 미묘법 백천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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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백천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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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알아요 무상 심심 무상 심심 비힘요법 비힘요법 백천만검 백천만검 단조우구여랩 단조우구여랩 법정진언니 온 바 아 아 알아요 무상 심심 무상 심심 미힘요법 미힘요법 백천만검 백천만검 단조우구여랩 단조우구여랩 법정진언니 법정진언니 온 바 아 아 알아요 무상 심심 무상 심심 미힘요법 미힘요법 백천만검 백천만검 단조우구여랩 법정진언니 온 바 아 아 알아요 온 바 아 아 알아요 온 바 아 아 알아요 까지 까지 붙여서 해볼까 부상 네 부상 시작 부상 심심 심심 비힘요법 백천만검 단조우구여랩 법정진언니 온 바 아 아 알아요 겟 그럼 처음부터 이어서 동방화류 동시당 동방화류 소방화류 동방화류 소방화류 만방화류야 오르미야 도르미 천수천안 환자재 보살 광대 원만 후예 대비 보살 우상 심심 임요법 백천만 거 난조 구결의 법정 진언이 옴바라요 어메 잘한 거 그것을 좋게 들으셔서 잘하는구나 조금 들었죠 조금 들었지 않고 많이 들었는디 두 분 저기 뭐야 나 빼고 한번 해봐요 동방화류 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이 따라서 같이 하죠 동방화류 시작 동방 화류 서방 화류방 화류 남방 화류야 도르미야 도르미 천수천안 환자재 보살 광대 원만 후예 대비 보살 무사 심심 임요법 백천만 거 난조 구결의 법정 정진언이 옴바라요 됐다 됐다 됐다고요? 대단하니 잘하시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박자를 아직 잘 분석을 안해서 모르겠고 대충 따라서만 그래요? 박자 분석이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중머리 보다 애기가 훨씬 빠르니까 더 쉬운 거 같아요 노래를 어느정도 따라서 할 줄 알면 고놈 가지고 박자를 좀 분석을 하는데 노래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하 그렇구나 어디정도 길게 빼야 될지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 수밖에 없대요 제가 따라서 부르다 보니까 겨우 따라가는데 난조 구결의 법정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어느정도 이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네? 난조 구결의 법정인데 여가? 네 네 그 순간인데 난조 구결의 법정 그러니까 열의 가 저기서 세 번째 바게에서 나오면 돼 보니까 봐봐 난조 구결의 법정 거기서 열의 서부터 열에 그러니까 세 번째가 나오니까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하고서 뇌가 나와 그러니까 여가 무려 다섯 박자 하고서 여섯 번째 박자 나오지 단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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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박을 딱 치잖아 단주, 우후, 열, 열 번째 박자 여가 나와 단주, 우후, 열의 법정 뇌가 사이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다섯 박이 아니라 여가, 여가 그것이 다 여섯 박자다 아, 아니, 치고서 나오잖아 하나, 둘, 랩 법정이다 단주, 우후, 우후, 여, 랩 법정 랩 법정, 여릅, 그렇지, 랩 법정인데 요, 아니, 여, 랩 법정 치고서 나오잖아 랩 법정이니까 여섯 박이다, 여섯 박이다 네, 여섯 박이고 일곱 박 치기 전에 사이박으로 내가 나와줘야 돼 여가 여섯 박이고 네, 사이박으로 내가 나와줘야 돼 법정이 네 번째 박에 나와줘야 돼 법이 네 번째 박에 나와줘야 돼 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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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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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마지막 우, 우에서 마지막 우는 세 박자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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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까지 해야 하잖아 열의 법, 즈음 법이 넷에 들어가고 래는 치고서 들어가 사회박이야 이렇게 란 두 박자 조 두 박자 우, 첫 번째 우 두 박자 세 번째 우 세 박자 그 다음에 여가 열 번째 시작해서 여 어래 그러니까 여가 무려 여섯 박자 법이 네 번째 박에 나오는데 래가 그 사이 박에 세 박과 네 박 사이 박에 나와 잠깐 잠깐 자, 난조우 배타 시작 간조우 열의 법정 진어니 그러게 다시 난조우 열의 법정 진어니 이거니까 이제 분석 끝나셨어? 난조우 난조우는 알겠지? 난조우 열의 법정 열의 법정 진어니 이렇게 음 연일이 진어니 진어니 난조우 진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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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